대통령실이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의료 단체를 향해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